한국 기자협회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. 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 매체에 대해 출입 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취재를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. 또 임현택 의협회장은 개인 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일종의 좌표 찍기를 한 뒤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특정 매체의 기자명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기자를 향한 의협집행부의 거친 발언은 결국 국민과 환자를 향한 것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.